쉬-우유-우-우유-우-우-우-우-우-우-우 아 이 부분 재밌는데 여기 막 전체에 저 놀이동산이 다 보이면서 베스트뷰 잖아요 완전 건강든 하네 여기서 살짝 아래로 꼰게 신의 한수예요 저 덕분에 가속도를 얻어서 안 멈추고 계속 달릴 수 있거든요 옆으로 달리다가 부스팅 그 힘으로 언더백이 착 올라가면서 심장만 뺐다가 여기서 강제 부스팅 걸리면서 됐다 됐어요 성공을 했 어? 웃지마! 누가 롤러코스터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래? 개 재미없어! 이런 놀이기구 왜 만든 거야? 이 놈의 부렁텅이 또 좋고! 여긴 한 2주 정도 봤다면 갑자기 여기서 무슨... 팔로! 팔로 미! 달았잖아, 이씨! 3시간! 40분! 답답하니까 답답하면 가슴 한 번 쳐! 이제 이 집도 그만하고 싶다 아, 빨리 가! 완전 이마가 와! 야, 무릎 꿇어 안 돼? 이 엿X가 유튜브에서 나보고 웃는 거 눈도 갔다 그래 이 엿X가 유튜브에서 나보고 웃는 거 눈도 갔다 그래 아, 아냐! 야, 티 내지 마! 맨 방귀 맨 방귀 감사합니다.